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7학년도 6월 모평 나영 2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함수 fx는 x-5분의 2x-3의 그래프 중에서요. 뭘 찾으라고 돼 있어요? 점근선을 찾으래요. 이거 공짜 문제네요. 우리 빨리하고 넘어갑시다. 자, 얘를요. 모양을 바꿔서 확실하게 그래프까지 아는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보다 점근선만 물어봤기 때문에 빠르게 찾고 넘어가면 되겠죠. 자, x-5가 분모입니다.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 얼마예요? x는 5가 되겠죠. 얘가 x 점근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에 x의 계수의 비를 보는 거야. 1분의 2가 되겠죠. 그럼 얼마입니까? 2가 되는 거 맞아요? 아, y는 2가 y 점근선이 되겠네요. 문제 끝났죠? 문제에서 p, q에 뭘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? 곱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p, q에 곱은 5, 2, 10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점근선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. 유리함수의 기본은 다 점근선에서 시작을 합니다. 점근선 찾는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개념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답은 10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